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업적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2년 반이 지나왔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 대한 평가들을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김 최고위원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지만 청와대 경제팀이 굉장히 잘해온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취업률도 70%에 육박하고 실업률은 또 2%대의 아주 작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물가도 상당히 잡혔고요.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이나 아니면 경제평가 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하고 있고. 이어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건 홍보 분야가 점수가 낮기 때문이라며 용산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.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점수가 낮은 분야를 교체하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. CEPTO